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듣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어째 보면 좀 절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기회를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앙구따라 니까에 있는 경입니다. 잠부섬 품인데 그 당시에 인도를 잠부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 큰 대륙을 잠부섬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추척건대는 큰 바다에 떠 있는 땅이다. 물론 크긴 크지만 그런 점에서 잠부섬, 잠부 뒷바, 빨래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 잠부섬 편에 보면 비구들여, 부처님께서 비구들여, 비구들여 이 잠부섬에 아름다운 공원, 아름다운 숲,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호수는 얼마 안 되는 반면에 아주 험한 곳, 또 건널 수 없는 강, 가시가 가득 찬 숲, 울퉁불퉁한 산은 많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오늘날도 이렇게 잘 조성된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물며 부처님께서 살았었던 2600여 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를 부처님께서 들었습니다. 드시면서 좋은 곳은 적은 반면에 안 좋은 곳은 많다. 그와 마찬가지로 육지에 태어난 중생들은 적고 물에 태어난 중생들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많은데 육지에 태어난 중생은 물에 태어난 중생에 비하면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비율을 보니까 바다가 78%예요. 육지가 22%고 대략하면 8은 바다고 땅은 2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혀 그에 어긋나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지에 태어난 중생들 중에서도 인간으로 태어난 중생은 적고 인간 아닌 중생으로 태어난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점점 미래에 좁혀져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중생 중에서도 문화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발달한 지역의 중심에 태어난 인간은 적고 변방에서 태어난 중생들은 많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혜택, 교육 정도가 적은 변방에서 태어난 중생이 많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미래에 좁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중앙에 태어나더라도 통찰력이 있고 또 영민하고 기먹으리나 벙어리 그런 장애가 없고 이게 법이 있으면 잘 쓰레진 법, 잘못 쓰레진 법 그런 걸 판단할 능력이 있는 중생은 적고 반대로 어리석고 아둔하고 기먹고 말 못하고 잘 쓰레진 것과 잘못 쓰레진 것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없는 중생이 훨씬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로운, 경전에서 언제나 성서로운 할 때는 성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부 성자 할 때 성자에 해당되는 걸 언제나 성서로운, 빨리어라면서 아리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서로운 어떤 지혜의 눈을 가진 중생들은 적고 무명에 휩싸인 우둔한 중생들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래가 출연하는 것을 만나는 중생은 적고 여래가 출연하는 것을 만나지 못하는 중생들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연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중생은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설해 놓은 법과 유를 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중생은 적고 그렇지 못한 중생은 또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듣고도 그 법을 잘 간직하는 중생은 적고 또 그 법을 간직하지 못하는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 기회가 와도 그걸 또 잘 간직하는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걸 잘 간직하고 있더라도 그 법들의 뜻을 면밀히 조사하는 요법은 요렇고 요법은 요렇고 하는 그걸 또 면밀히 조사하는 중생은 적고 조사하지 않은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뜻을 알고 법을 알아 이때 뜻이란 건 주석서를 말합니다. 법은 경률론 3장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주석서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법은 부처님 말씀은 답만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석서는 그 풀이 과정, 해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석서라는 게 그 뿌리는 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에게 직접 들었거나 또 부처님한테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수행하니까 요런 요런 말씀하시는데 요걸 말씀하시는 거다 한 게 다 주석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석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알고 법을 알아서 거기에 걸맞게 실천하는 중생은 없고 실천하는 사람은 적고 실천하지 않은 중생은 또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절박함 사실 저는 절박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박한 마음이 든 사람은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불교 공부 수행에 우선권을 둡니다. 그런데 절박함을 못 느낀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에 보면 절박함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그거는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났고 또 넓고 병들고 죽는 걸 탁 보면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절박함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절박함을 일으키는 중생은 또 적습니다. 적고 절박함을 일으키지 못하는 중생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면 돌이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주의해 보면 출가를 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절박함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박함을 일으키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을 일으켜서 바른 방법으로 애를 쓰는 중생은 또 적고 절박함을 일으키고도 바른 방법으로 애를 쓰지 않은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경제가 깊어가죠. 열반을 대상으로 삼아 삼매를 얻고 그러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삼아서 삼매 그러니까 이 삼매의 대상이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되는 거죠. 열반을 대상으로 삼아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하나됨 삼매와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됨을 그러니까 열반의 마음이 딱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 중생은 적고 또 그러지 못한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 말씀으로는 뜻의 맛과 법의 맛과 해탈의 맛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석서에 의하면 뜻의 맛이란 뜻이란 것은 사과 우리가 도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성자가 얻는 게 도과인데 도와과인데 뜻은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과 그러니까 예류과, 일뢰과, 불안과, 아란과 그 사과의 맛과 법의 맛은 도과할 때 돕니다. 예류도, 일뢰도, 불안도, 아란도 도 다음에 과가 일어나거든요. 그 맛과 해탈의 맛은 열반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과 법과 해탈의 맛을 안다는 것은 성자입니다. 성자가 되는 중생은 적고 그렇지 못한 중생은 많다. 그러니까 이 뜻의 맛, 법의 맛, 해탈의 맛을 얻으리라고 공부 지어야 한다. 그렇게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자가 되기 위해서. 고래 말씀하시면서 또 비서담 말씀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잔부섬에 아름다운 공원, 아름다운 숲,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호수는 얼마 안 되는 반면에 아주 가파르고, 그 길 가위가 힘들고, 울퉁불퉁하고, 가시가 가득 찬 숯불, 이런 것은 훨씬 많다 이랬습니다. 그처럼,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에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은 적습니다. 인간으로 죽어서 지옥, 동물, 아귀에 태어나는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죽어서, 우리는 보통 그냥 인간 죽으면 또 인간으로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적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옥, 동물, 아귀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으로 죽어서 신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적고 인간으로 죽어 지옥에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고, 아귀의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기회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인간으로. 그 다음에 신으로 있다가 죽어서, 다시 신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적고 신으로 죽어서 지옥, 동물, 아귀의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다시 또 신으로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적습니다. 신으로 죽어서 지옥, 동물, 아귀의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아, 지옥, 동물, 아귀가 고향이구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구나. 언뜻 운 좋게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항상 있었던 곳으로 가구나. 제가 니까야를 읽으면서 이 경뿐만 아니라 지옥, 동물, 아귀가 태어나는 게 참 쉽구나, 어렵지 않구나. 전에는 불교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곳에 가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나 가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거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고 사람으로 태어나기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서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적고 지옥에 죽어서 다시 지옥, 동물, 아귀는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죽어서 신들, 신으로 태어나는 건 적고 역시 또 우리의 고향인 지옥, 동물, 아귀에 태어나는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로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적습니다. 또 동물로 태어나서 지옥, 동물, 아귀의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좀 선뜻하죠. 그 다음에 동물로 죽어서 신으로 태어난 중생은 적고 동물로 죽어서 지옥, 동물, 아귀의 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귀로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난 중생은 적고 아귀로 죽어서 지옥, 동물, 아귀에 태어난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귀의 세계에서 죽어서 신들로 태어난 중생은 적고 역시 지옥, 동물, 아귀 그러니까 이 순서가 동물보다 아귀가 위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이나 천상, 천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귀, 동물, 지옥입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손톱경이라고 상류타니까 있는 경위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경전뿐만 아니고 부처님께서 손톱을 해가지고 먼지를 조금 손톱 위에 올린 겁니다. 이렇게 떴겠죠. 그러면서 비구들이여, 내가 손톱 끝에 올린 조그만 이 먼지 덩어리와 저 대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많나 하니까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이 대지가 더 많습니다. 세존께서 손톱 끝에 올리신 조그만 그 먼지 덩이는 대지에 비하면 헤아릴 것도 못되고 비교할 것도 못되고 아예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그와 같이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많고 이건 너무 적은 그처럼 인간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들은 참으로 적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아닌 것으로 태어난 중생들이 훨씬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는 엄청나고 부처님 손톱 위에 있는 먼지는 적은데 그 먼지만큼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방일하지 않고 머무르겠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눈먼 거북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세요.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의 구멍을 가진 나무판댁이 있죠. 나무판이 있는데 거기에 거북이 목이 탁 낄 정도의 구멍이 있는 그런 나무판을 큰 바다 지금 같으면 태평양에 던졌다.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눈먼 거북이가 있어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판도 볼 수도 없고 구멍도 볼 수도 없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눈이 먼 거북이가 백년에 한 번씩 무리로 올라옵니다. 그럴 때 백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그 거북이가 그 구멍이 있는 나무판에 목을 넣을 수 있겠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그건 가능하다 할지라도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법 불가능이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백년 만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는 거북이가 그 나무판 구멍에 목을 넣는 것이 어리석어서 아까 말한 우리 지옥, 동물, 아귀 그 악도에 떨어진 후에 다시 인간의 몸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나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한 번 잘못해서 사악처에, 사막도에 떨어져서 다시 사람 오는 것보다는 더 힘들다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곳,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곳, 악도, 파멸처에는 법다운 행위가 없다. 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올바른 행위가 없고 유익함을 행하지 않는다. 유익함을 행하여 유익함의 가보로 좋은 곳에 되는데 그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양육강식만이 서로 살아남을 라는 그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닦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성제를 거기서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막 발부통 치면서 또 악한 행위를 짓고 그 가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비유를 합니다. 또 비슷한 비유인데 이 대지를 그냥 물로 다 채운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구멍이 있는 나무판을 넣으면 그때 막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막 불 겁니다. 그때 눈먼 거부기가 백년에 한 번씩 올라올 때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처럼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이 참으로 희유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열의 아란 정등각자가 세상에 출연하는 것도 참으로 희유하다. 사실 긴 역사를 볼 때 부처님이 이래 출연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희유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이 설한 법과 유리 또 세상을 비추는 것도 참으로 희유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이러한 인간의 몸을 받았다. 그리고 열의는 세상에 출연했다. 그 당시에 부처님이 계실 때니까요. 또 열의가 설한 법과 유리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를 수행하라. 이 사성제라는 게 어째 보면 제가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사리불 말한 것처럼 모든 법이 다 사성제에 들어갑니다. 사리불이 비구들 대상으로 설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설법을 했습니다. 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간다. 말하자면 코끼리 발자국보다 더 큰 발자국은 없다는 겁니다. 그처럼 모든 이 법은 사성제 안에 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철저히 하면 다른 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비유를 이렇게 하세요. 내가 손톱 끝에 올린 조그만 이 먼지 덩어리와 돼지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많은가? 하니까 이제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돼지가 큽니다. 하니까 이제 그처럼 술과 중독성 물질이 있죠. 뭐 지금 같으면 담배, 마약 이것을 멀리 여인 중생은 적고 그렇지 못한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잘 보십시오. 어디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빨리 고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를 존중하는 중생은 적고 존중하지 않은 중생은 많다. 아버지를 존중하는 중생은 적고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은 중생은 많다. 부모님을 존중 안 하고 경시하는 중생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문을 존중하는 중생은 적고 존중하지 않은 중생이 많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세상에는 좀 귀담아 드려야 될 건데 가문의 연장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또 가문 연장자를 존중하는 중생은 적고 그렇지 못한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여인 중생은 적고 그렇지 못한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또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말하자면 훔치는, 남의 걸 손대는 이런 중생은 그걸 멀리여인 중생은 적고 그렇지 않은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삿대 너맹을 멀리여인 중생들은 적고 삿대 너맹을 멀리여이지 못한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또 거짓말을 멀리여인 중생은 많고 거짓말을 멀리여이지 않은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못한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말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하는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람 사이를 막 이간질 시키는 그런 걸 멀리여인 중생은 적고 그렇지 못한 중생은 많다. 그 다음 이제 흠한 말, 욕설, 이걸 멀리여인 중생은 적고 그렇지 못한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없는 말, 농담하고 안 해도 될 말 이런 실없는 말을 멀리여인 중생들은 적고 여이지 못한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뭘 악용하거나 쏘기거나 횡령하거나 사기치는 거 이런 걸 멀리여인 중생은 적고 그렇지 못한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을 상해하고 살해하고 포박하고 약탈하고 폭력을 쓰고 이런 걸 멀리여인 중생은 적고 그걸 여이지 못한 중생은 많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경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중생은 적고 그렇지 못한 중생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좀 보고 해당되는 게 있으면 좋은 쪽으로 옮겨야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와차고타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와차고타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와차고타 유행성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고타마 존재하시어 근래에 최근에 며칠간 여러 외도 사문, 바라문 유행성들이 토론장에 모여서 함께 자리를 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윤회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육사 외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된 종교 바라문이 있었고 이제 바라문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그런 육사 외도가 있었고 이제 불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바라문을 포함해서 육사 외도를 삼종 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육사 외도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육사 중에 한 사람인 뿌라나 가사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여 그 사람은 성가를 가졌고 이제 그런 성가 집단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서성이고 지혜로운 자고 명성이 있고 또 자기 교단을 창시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뿌라나 가사바가 제자가 임종을 해서 죽으면 언제나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자는 어디 태어났다. 이 자는 어디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천안통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사 외도에서 주장들은 이상하지만 그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고 또 모른 사람이 들으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신통이 대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뿌라나 가사바 제자 중에 최상의 어떤 제자인 거죠. 최상의 사람이고 최고고 최고에 도달한 그의 제자가 임종을 하면 임종하면 그러니까 자기 제자 중에 최고죠. 그 최고가 임종하면 이 자는 또 어디 태어났다. 어디 태어났다. 이래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육사 외도에 나머지 다섯 사람도 항상 그렇게 그냥 제자 태어나면 여기 어디 태어났다. 어디 태어났다. 하면서 또 최고의 제자. 그러니까 뭐 스승과 비슷한 제자겠죠. 태어나면 어디 태어났다. 어디 태어났다. 하는데 사문고따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지도자인데 그 제자가 임종하면 죽은 뒤에 어디 태어났다. 어디 태어났다.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육사 외도하고 달리 최상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제자는 임종하면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났다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디에 태어났다는 말 대신에 그 제자는 가래를 잘라버렸다. 또 족쇄를 풀어버렸다. 암안을 관통하여 마침내 괴로움을 끝냈다. 라고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행성이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다른 육사 외도들은 다 제자가 죽으면 어디 태어났다고 최고의 제자가 태어나도 어디 태어났다 하는데 부처님께서 보통 제자가 죽으면 어디 태어났다 하는데 최고의 제자에 대해서는 어디 태어났다는 말은 하지 않고 가래를 다 잘라버리고 괴로움을 다 없앴다. 그 말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나한테 의심이 생긴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와차여 그대가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고 또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 의심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겠다 하면서 취착이, 그러니까 어떤 집착이 있잖아요. 취착이 있는 자에게 다시 태어나는 건 있지만 취착이 없는 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예를 항상 듭니다. 연료가 남아있는 불은 계속 탑니다. 타는데 연료가 없는 불은 타질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탈 수 있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요. 되게 재밌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본 질문을 하기 전에 비유를 먼저 해요. 불이 바람에 날려서 멀리 가서 붙을 때 이 불이 바람에 불려서 저기 가서 붙었다 이겁니다. 그럼 바람이 안 불었으면 거기서 그대로 꺼지겠죠. 바람이 불어서 불이 다른 데 가서 붙었을 때 무엇이 연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질문의 전초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불이 그렇게 바람에 날아가서 다른 데 붙을 때는 나는 바람이 연료라고 생각한다.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 다른 데 가서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본론을 이야기해요. 왔자고 왔다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중생이 이 몸이 죽고 다음 몸이 생기라고 할 거 아닙니까? 죽고 다음 몸이 받지 않았을 그때는 어떤 것이 연료라고. 그러니까 이건 없어졌지만 아직 안 생겼을 때 뭐가 다음 걸 생기게 하냐. 어떤 게 연료라고 말하십니까? 하니까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몸을 내려놓고 아직 다음 몸이 없을 때 이 있게 하는 그 연료는 가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래가 있어서 그 다음 존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윤회가 얼마나 끝이 없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말씀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타 니까야 풀과 나무경에 나오는데 비구들이요.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윤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항상 무명 가래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무명과 가래가 없어지면 윤회는 끝나는 겁니다. 이 무명이 있고 가래가 있으면 계속 윤회하는데 그 윤회하는 중생에게 처음 시작은 알 수 없답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무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잔부 뒷바, 그러니까 잔부섬, 인도 거기서 풀하고 나무하고 가지하고 잎을 막 잘라가지고 더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풀 하나는 이거는 어머니, 이거는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하면서 계속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머니 하면서 하나 내려놓고 또 하면서 내려놓고 그랬을 때 그 어머니의 어머니 계속 앞을 다 하기도 전에 그 나무들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윤회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하면 그 끝이 없이 그거 가지고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 하죠. 시작을 알 수 없는 게 윤회다. 이 무명과 가래, 이 무명과 가래 이게 이제 윤회하게 만드는 건데 가래에 묶여서 계속 윤회하는 존재의 처음 시작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언제나 존재할 때는 그 앞에 게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그래 따지게 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랜 세월 그대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맛보았다. 그리고 재앙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죽어서 죽어서 그 무덤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이제 행을 우리가 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또 존재하기 위해서 짓는 게 다 행입니다. 형성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행을 이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여모, 싫어해라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탐욕이 없어지고 해탈해야 이제 마땅하다. 이제 이제 그 윤회를 좀 끝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돼지에 아주 대추시만한 흙덩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쭉 자꾸 내려놔도 나중에 그 흙이 없어지지 아버지, 아버지, 이건 끝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윤회의 것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행, 우리가 짓는 업,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싫어하고 그에 대해서 탐욕을 없애고 해탈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이거는 정말 새겨드려야 될, 직식적으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죠. 비교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래하는 동안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면서 흘린 눈물과 눈물하고 이 사대양 큰 바다에 있는 물 가운데 어느 게 더 많겠나 하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저희로서는 눈물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맞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흘린 그 눈물이 이 사대양의 물보다도 많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또 형제, 누이, 아들, 딸의 죽음을 겪으면서 흘린 눈물이 또 친척 잃어서, 또 재산 잃어서 병을 앓으면서 흘린 눈물이 이 사대양 그 물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래하면서 마신 어머니의 젖이 사대양에 있는 물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사진을 찾아보면 무한히 긴 시간이다. 셀 수 없는 시간이라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1요자나 그 당시에 이제 단인데 11키로입니다. 1요자나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1키로, 11키로, 11키로예요. 이제 그 그런 단단한 어떤 산이 있는 겁니다. 바위산이.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백년에 한 번씩 가서 비단옷을 입고 하면 서을 서칩니다. 그래가지고 서쳐가지고 그 바위산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겁은 다 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긴 게 겁이랍니다. 뭐 마찬가지로 11키로, 11키로, 11키로의 겨자, 조그마한 겨자식이 있는데 그걸 백년에 한 번씩 하나씩 하나씩 그거를 이제 드러낸다면 그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다 없어져도 겁은 안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어떤 불행하고 운이 안 좋은 사람을 보면 긴 유네의 여정에서 나도 저런 거 겪었다. 그렇게 딱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절머리 내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으킨 행은 다 싫어하고 지그지그해하고 그것에 대한 탐욕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혹시 누가 행복하고 행운을 얻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유네의 긴 여정에서 저런 게 있었다 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걸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도 한데 오랜 세월 유네하면서 머리가 잘려서 피를 내뿜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뿜은 피가 오대양에 있는 물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아 물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소로서 또 물소로서 동물로서 또 도둑으로서 잡혀서 죽을 때 피 뿜은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도 청정도로로 노는 내용인데 많이 인용되는데 이 긴 유네의 여정에서 누구를 보면 그 사람이 과거생의 나이 어머니가 아니었던 중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중생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하고 다 인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닌 사람, 형제, 자매, 아들, 딸, 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역시 앙구따라니까 있는 경인데 아무리 적은 양의 똥이라도 그건 냄새가 지독하다는 겁니다. 또 뭐 오짐도 그렇고 침도 그렇고 고론피 이게 조금만 있어도 그 악취를 풍긴다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짧은 기간에 존재로 태어나는 아주 짧게 태어나더라도 그리고 뭐 아란이 바로 된다 할지라도 짧은 기간에 그것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부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반대로 내가 참 살아있어서 참 좋다. 또 이런 삶을 살 수 좋다 하는데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똥이 아무리 적어도 악취를 풍기듯이 그 참 존재라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거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두려운 그런 걸 알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외아들인 라울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단이 봤다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라울라한테. 라울라는 일곱 살에 사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가의 일원이었죠. 그러니까 선임들은 네 가지 필수품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 필수품 먼저 선임도 옷을 입어야 되니까 나체 수행자가 아닌다면 옷을 입어야 되니까 옷을 입고 또 음식을 먹어야 되고 잘 때가 있어야 되고 아프면 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가래를 절대로 가지지 마라. 그 가래를 가지게 되면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너가 생활하는 속에서 얻는 필수품에 대해서 가래를 절대로 가지지 마라. 그래서 다시는 세상에 오지 마라. 그러니까 외아들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아주 절실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똑같고 외아들한테 하는 것도 다시는 태어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또 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십시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정말 좀 두려운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조금 궁금했던 문제인데 저희 질문이 조금, 저희 수준이 조금 낮아서 조금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윤회를 하지 않고 어떤 부처님께서 우리가 윤회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윤회를 안 하고 부처님이 추구하신 그 세계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저는 사실 천상도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를 다 벗어난 정말 부처님께서 추구하신 그 해탈의 그 열반의 그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 그러면 어떤 집착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과연 그게 뭐가 좋을까 사실 그런 좀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리석은 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가 물어 읽지 않으면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 공부가 물어 읽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존재하게 되면 온갖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나쁘게 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태어난 겁니다. 이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불교 공부는 그냥 믿자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예를 들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소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들어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존재라는 게 감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 공부가 물어 읽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게 내가 나를 완전히 통제도 하나도 할지 못하면서 무하면서 그다음에 끝없는 고통을 받고 이런 것이 우리가 뭔가 진리를 모르고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거다 해서 바로 잡아서 이제 그런 걸 다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고통을 할지 못하는 게 만약에 내가 인류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아닙니까? 또 가치 있게 존재해야 되고 가치 있는 건 내가 굳이 존재 안 해도 제가 같은 입장에서 어떤 불법성 삼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자꾸 공부가 물어 읽어야 여기서 왜 그러면 윤회를 끝내는 소멸이 중요한가 이거를 잘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도소 비유를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빨리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윤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